오늘은 예쁜 팔뚝라인을 만들면서 스트레스까지 한방에 해소할 수 있는 펀치 시리즈로 함께 할게요. 첫 번째 동작은 앞에 스트레스 샌드백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강하게 3번 펀치를 해주실 건데 예쁘게 펀치하는 느낌이 아니라 복부의 힘 딱 잡고 강하게 3번 펀치를 해주셨다가 바운스 깊게 내려가시고 반대 3번 그대로 바운스 오른쪽 왼쪽 8개 들어가고요. 두 번째 동작은 옆구리를 길게 늘릴 건데 무릎을 구부렸다가 내쉬면서 옆구리 길게 늘려주시고 제자리 반대 늘렸다가 제자리 이때 팔이 앞으로 넘어오지 않도록 정말 건너가서 옆구리가 늘어나는 느낌 체크하면서 갈게요. 여덟 개의 마지막 동작은 팔과 다리 함께 점프 뛰실 건데요. 쿵쿵 거리는 느낌이 최대한 되지 않도록 사뿐 사뿐 복부 잡아서 10개 총 3세트 함께 해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스트레스 날려버리셨나요? 한 세트 더 함께 해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